Q. 정군족발 팝니다. 대짜 투수는 5만원, 100은 2만원 김밥 얼음물 있어요. 투수는 3천원, 100은 천원. 뭐야... 정군족발이 천원 가능합니다. 족발 먹고 싶다. 먹힐 리스트 지금 적어놨거든요. 일단 밀면. 족발도 먹어야겠다. 족발. 아 오랜만에 닭갈비도 먹고 싶네. 배준식 배안준식 배준식 배줄까말까식 배 먹은식 배안 먹은식 배 먹을까말까식 배 먹었다 뱉은식 천원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 저한테 천원 버리면 재밌어요? 루시안 쓸만해져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감사한데... 루시안 쓸만해요 이거 나쁘지 않아 지금. 이즈카에서 없으면 나쁘지 않아요. 개재밌는데 이러고 있네. 어떻게 돈은存在. ㅎㅎㅎ 앗 일단 루시안이 챔프가 흠낫을 갈 수 있어서 좋아. 라인전이 좀 편할 수 있어 흠낫 가면은 라인전은 깡패거든요 근데 흠낫 갈 수 있는 캐릭이 몰아가는 애들인데 루시안밖에 없어 나 라인전이 뒤에 무난하지 900원 들고 집 가면은 그 누구보다 좀 온라인전이 어흥 이거 저기 액 흐흫 흐흫 어? 아 죽여야 되는데 I come from Taiwan I love you 아 설마 아 죽었다 다행이다 얘 실드 찍었거든요 Q 찍었으면 진짜 좀 큰일 날뻔 큰일 날뻔했던 것 같은데 아니다 Q 찍었으면 자야가 한방에 죽어서 괜찮겠다 괜찮았겠다 상관없었겠다 아 저 돈을 못보고 있어 민식이 뭐예요 천원 잠깐만 그런 글이 있어요? 아닐 것 같은데 민식이 그런 성격 아니거든요 땡큐 타이완 천원 감사합니다 민구리 바드랑 친 친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 뭐 친한게 막 굳이 막 같이 뭐 진짜 내 친구들처럼 그렇게 친한거는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친해지기는 만난적도 없는데 내가 내가 친해질 수 있는 그 단계에서는 가장 큰 가장 친한 단계인 것 같은데 아니 얼굴도 안 본 사이에 이 정도면은 굉장히 친한 정도 아닌가 뭐 얼굴 보고 밥도 한 번만 같이 먹었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친하겠죠 같이 PC방도 가고 그러면 아 얼굴은 봤는데 그니까 아이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뭔 말인지 몰라요? 아니 얼굴은 봤는데 이렇게 사적으로 사적으로 본게 아니잖아요 오고 가다 보긴 봤지 맞춤 잡는다 뭘 잘 벌망해 뭘 잘 벌망해 아 이거 아쉬운데 몰칭 정국 오지마죠? 트로토스가 뭐야? 저거는 실골프에서 테러 흔들려, 당연히 좋죠? 흐흐흐흫 흐흫 아 뭐야, 아 불실 왜 꺼지냐 흐흐흫 아 불, 아 불실 왜 꺼져 흐흫 어, 좋아 왜 이렇게 안 꺼져야지 흐흫 정신 나갔네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 밍바 이거 좀 말렸는데? 카밀 상태 좋나? 아 아냐 아 아 아 물을 하나 잘하는데? 흐흫 파우치 준식이형 ESC 게임 탭 설정 한번 보여주세요. 실버원들 유망줍니다. 스마트키 써요. 아 게임 탭? 뭐야 게임 여기 뭐 누를게 있나? 하우치 하우치 그거 맛있다. DPI가 1800일거에요 아마. 저 마우스 좀 느려요. 그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약간 제 마우스 만져보고 되게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별로 느리다고 생각 안하는데 아 제발 아 저 뒤로 저렇게 들어갈 줄 알았으면 미리 궁 쓸거에요. 와우 보셨어요? 타이밍? 아니 외국인들도 이건 못 참았나 봐. 킬피틸 이러고 있네. 배준식 러브유 저 팔로 안 움직여요 마우스. 저 팔로 안 움직이는데? 이 손캠 어떻게 뭐 팔로 안 움직이는데? 손캠 한번 해볼까? 아 귀찮은데 팔로 안 움직이는데? 손캠 보고 싶다고? 진짜 호기심 많다. 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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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킴까지 나왔으면 한 번 더 가면 선 넘겠다? 트수소?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엑 빨리 축하드리 엑 이 네 아 여태 살아 천원 감사합니다 나도 군대 가야 되는데 군대 후기 좀 알려주세요 저 친구들 최근에 거의 전역 다 해서 군대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막 전문하사 한다는 애들도 있고 지금 약간 군대 얘기 많이 들어서 여러분한테 까지 안들어도 충분히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아 나 재밌을 것 같은데 저 현역이거든요 저 현역인데 그 제가 현역 간다니까 미쳤네요 아 근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현역 간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나쁘지 않을 것 아니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생각보다 더 고 생각하고 ㄱ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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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금메달 가자 흐흫 대파적 내 친구 전우들한테 사인 몇개 해준적 있지 흐흫 바보까진 않지 않아요 금메달 가자 11사단 연고지병 넣으면 11사단 갈려나? 근데 11사단 그렇게 많이 가진 않는다고 들었는데 타지사람들이 많다던데 사랑해 소원 연고지 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